그리는 거 올리지 마세요. 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무라이가 있으면은 여기까지는 사무라이인데 여기서 갑자기 괴물 얼굴이 가슴팍에 있다든지 그죠? 사무소에 있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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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은 한 10개 정도는 차야지. 사무소에 있는 사무소. 약간의 갑옷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들을 섞인다든지 그리고 캐릭터에서 저같은 경우에 자주 쓰는 것들이 의인화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동물을 동물을 사람처럼 그리는 것들. 그죠. 그리고 돼지만 보더라도 한국 지금 돼지 열병 걸려가지고 돼지들 흡수 많이 참수 당하고 있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걸려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돼지들 막 생매장 당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걸려가지고 한국에서는 지금 돼지들 막 생매장 당하고 있어요. 오. 약간 사실적인 돼지가 이렇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돼지를 더 단순화 시키면 이렇게 돼지에 따라서 그래서 이는 아플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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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변해요 더 단순하게 시키면 그리고 시키는 경우가 더 다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짜 단순화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통 어떤 예전에 제가 했던 만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경제 만화, 경영에 관한 만화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의자에 끼에요. 의자에 끼에요. 이런 센스죠. 그죠? 그냥 내려오면 되게 불룩함이 없지만 넥타이를 이렇게 싹 하면서 배가 엄청나다는 게 나오죠. 그죠? apt-sensibility to draw, to draw the tine. 이제 많은 피자 같은 키버스의 터미 이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 발을 작게 그림으로써 이 허벅지나 종아리를 더욱 구각시키는 것 이 허벅지를 작게 그림으로써 이 허벅지로 더욱 굳을 만들 수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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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거 이렇게 성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성령해야지, 이렇게 이 얼굴로 성령해야지. 그래서 약간 의인화 시켰으면 좋은 게 뭐였냐면 좀 심각한 스토리나 심각한 내용 같은 경우도 동물이 들어가면 좀 심각한 내용을 좀 많이 완화시킬 수 있었어요. So if I turn, if I utilize a humanoid character inspired by an animal, then even the heavy content, the heavy subject matter can be, seem to be very casual or humor. of cours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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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변신. Transformation. Transform.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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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앗 언제나 글자 따지고 보면은 이런 둥근 면이라든지 어떤 형태를 위에서 봤을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나 보는거에요 자아 이런 라인들은 언제나 보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어떤 형태를 위에서 봤을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나 다 보는거에요 자아 그리고 지금 제가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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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